안녕하세요 여러분 전남대 국악모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식물 대사체학을 위해서 필요한 기본 지식들을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은 식물 대사체학의 개념과 그리고 유용한 자료들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은 대사체학의 개념도 알려드리겠지만 대사체를 기본적으로 어떻게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지 기본적으로 이제 굉장히 유용한 툴들을 좀 알려드릴게요 제일 먼저 이제 메타보 메타볼루믹스 속사이어티 메타볼루믹스 학회에 들어가면 이런 튜토리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튜토리얼들이 비디오로도 이제 공개가 돼 있는데요 워커샵에서 이제 발표했던 아주 귀한 자료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볼루믹스 학회 이게 2005년에 만들어진 걸로 이제 기억을 하는데 그 학회에 굉장히 좋은 튜토리얼들이 있어서 이 튜토리얼들을 보시면 최신 경량이나 학문들에 따라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미약하지만 뭐 지금 이 수혹과 관련된 식물대사체학 관련된 비디오 클립들을 원외탐구라는 유튜브 채널에 식물대사체라는 플레이리스트에 하나씩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유튜브에 있는 굉장히 좋은 자료들이 많기는 한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고 기본되는 자료들을 모아서 놓고 있습니다 이따가 이제 시연을 보여드리겠는데 이 식물대사체학 시간에 가장 많이 쓰게 될 프로그램입니다 웹서버 용으로 이제 돌아갈 돌아가는 프로그램인데 메타보 어날리시스트라는 캐나다에서 만든 웹 베이스로 돌아가는 통계 프로그램입니다 통계뿐만 아니라 비주얼리제이션 그래프도 만들어주고 굉장히 다양한 일을 많이 합니다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이 홈페이지도 굉장히 유용하고요 그리고 메타볼믹스 워크벤치라고 해서 밑에 주소가 있잖아요 이 주소로 들어가서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UAB Proteomics and Mass Spectrometry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몇 가지 워크샵 자료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공부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메타볼믹스 이노베이션 센터에서 이제 나오는 이것도 한번 보실만 하고요 그리고 미국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여섯 개의 센트럴 센터가 있어요 Regional Comprehensive Metabolomics Resource Core라고 해가지고 서부 쪽에서는 UC Davis 그래서 NIH 웨스트코스트 메타볼믹스 센터라고 해서 서부 쪽에는 UC Davis 대학교에 종합적인 메타볼믹스 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GCMES 뿐만 아니라 LCMES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분석기기들이 이곳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북쪽에는 북쪽에는 남쪽에는 Universal of Florida 여기서는 인테그레이티드 메타볼믹스를 하는 곳이고요 그리고 미시간은 미시간 Regional Comprehensive Metabolomics Research Core라고 해서 여기도 연구하는 메타볼믹스 시설이 있어요 그리고 켄터키에는 특별히 Stable Ice Top Resolved Metabolomics라고 해서 좀 특별한 메타볼믹스 센터가 있고요 그리고 미네소프터에는 마이오 클리닉인 로체스터에서 아마 조금 더 클리니컬 쪽에 포커스한 그런 메타볼믹스 코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Universal North Carolina 이쪽 대학교도 종합적인 메타볼믹스 시스템이 있는데 이 지역 Comprehensive Metabolomics Resource Core를 하나씩 말씀드리는 것은 이 코어마다도 대부분 좋은 자료들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종 튜토리얼이나 각종 정보들이 잘 모여 있어요 그곳에 가시면 메타볼믹스를 더욱 깊게 공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수업도 기본적으로 중요하겠지만 본인이 더 깊이 알고 싶다면 미리 이렇게 들으셔도 되고요 메타볼믹스라는 학문이 뭔지 기본적으로 메타볼믹스 정의부터 알아볼 건데요 메타볼믹스는 Study Area on Set of Metabolite 중요한 건 Set of Metabolites로 함축이 돼요 그래서 대사체가 영어로 메타볼믹스인데 대사체는 물질이 하나에서 다른 물질로 대사 작용할 때 변하는 것들을 모든 것을 대사 물질을 하죠 그래서 이 모든 대사 물질들을 다 모아서 분석을 해보면 생리라든지 그리고 어떤 유전자의 한 유전자의 기능이 어떤 생리에 영향을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볼믹스라는 것은 Set of Metabolite 그래서 전체 메타볼믹스 를 연구하는 학문이죠 그래서 Small Organic Molecule Including Amino Acid Sugar Secondary Metabolite 해서 아미노산 뿐만 아니라 당 그리고 유기산 그리고 각종 2차 대사 산물들을 모두 모두 모아서 이제 한꺼번에 분석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Central Dogma에 보시면 DNA를 연구를 하는데 전체 DNA를 한 번에 연구하는 것을 전체 DNA를 지노미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것을 연구하는 전체 DNA를 한꺼번에 염색체 전체로 연구를 하는 학문을 지노믹스라고 하죠 그리고 RNA 전사체를 전체를 연구하는 것을 Transcriptomics 전사체학이라고 하고 그리고 담뱃질 전체를 연구하는 학문을 Proteomics라고 하죠 그리고 Proteomics 바로 밑에 있는 학문 그리고 메타볼로 전체 대사체를 연구하는 것을 Metabolomics라고 하는데 메타볼로믹스는 피노타입과 가장 근접하게 있는 것이 메타볼롬입니다 대사체입니다 그래서 다른 오믹스들하고 차이점은 메타볼롬을 연구하는 것은 특정 질병에 대한 저항성 기질이라든지 아니면 해충에 대한 저항성 피노타입을 바로바로 설명해 줄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고 메타볼라이트 이런 물질들은 굉장히 비교적 안정합니다 안정 한번 만들어지고 나서는 오랫동안 관찰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반면에 RNA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른 시간에 확 올라갔다가 그 RNA 레벨이 또 전사체가 확 떨어지죠 그래서 굉장히 타이밍이 중요하고 또 굉장히 짧은 시간에 변화의 폭이 넓기 때문에 정확한 타이밍을 못 잡고 그 RNA를 연구하게 되면 전혀 이상한 결론을 낼 수도 있죠 그리고 RNA가 발현했다 하더라도 프로테인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 프로테인이 또 3차원 구조로 폴딩이 돼서 프로테인 모디피케이션이 되어야지 특정 기능을 가지는 효소가 되고 뭔가 일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련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RNA에서 어떤 증거가 있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다운스트림에서 밑에 있는 그런 생리적인 결과들이 바로 연결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직접적으로 연결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RNA나 프로테오믹스도 굉장히 좋은 학문이지만 그런 약간의 단점이 있는 거죠 바로 직접적으로 피노타입을 설명할 때 가끔씩 부족한 면이 있거나 완벽하게 설명이 안 된다는 것 하지만 메타블루믹스는 메타블라잇을 메타블라잇이라는 게 한번 만들어지면 굉장히 안정하게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 편이고 그리고 그렇게 안정한 대사체를 기반으로 해서 생리라든지 피노타입의 변화라든지 아니면 유전자의 변화에 따라서 어떤 다른 생리활성의 물질대사가 바뀌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볼 수 있고요 단지 이런 생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어떤 특정 환자와 건강한 두 그룹 간의 차이나는 대사체를 파악함으로 해서 특정 질병을 조기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조기 진단 바이오 마커를 만들 수도 있죠 사람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것들을 식물에서도 이제 적용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물론 사람이나 이제 동물에 적용을 했을 때 좀 더 파급 효과나 이제 뭐 그런 경제적 가치가 좀 더 높기는 합니다 많은 식물 쪽에서도 매우 중요한 항문이고요 그리고 식품에서는 이제 특정 진위를 이제 구분하는 그런 것들에 쓸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보이차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비싼데 그런 오래된 보이차 안에 있는 성분들이 오래 발효되지 않은 보이차와 차이가 있다면 그런 특정 바이오 마커를 기준으로 해서 몇 년 정도 된 보이차인지 그런 걸 추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 연구는 제가 2008년에 해서 2009년에 발표를 했는데요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메타블루믹스 대사체를 왜 측정하는지 기본적으로 앞에서 대충 얘기를 해 드렸는데요 바이오 마커를 중심으로 해서 병을 진단하고 예측하고 그리고 퀄리티 컨트롤 상품의 질을 계속 유지를 할 수 있게 테스트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고급차라든지 특정 식품 아니면 특정 나라에서 온 식품과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농산물 그런 오리진에 대한 추정 혹은 판단 진위 여부 이런 것들을 바이오 마커를 중심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마커를 찾는 것들 표정 물질을 찾는 것들이 지표 물질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물질대사의 차이를 측정하고 연구함으로 해서 특정 유전자에 의해서 바뀌는 대사 물질대사를 연구를 할 수 있죠 그리고 그런 물질대사를 확인함으로 해서 유전자의 펑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전자의 기능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의 기능을 파악할 때도 씁니다 그래서 대사체학이라는 것이 진오믹스나 프로테오믹스와 별개 별개 학문이 아니고 서로 긴밀하게 상호 보완해 주는 그런 학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에 따라서 어떤 오믹스가 더 유리할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유전자 기능을 유전자 기능을 파악할 때도 메타볼믹스를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생물체 생리 변화를 이해할 때 그래서 전사체나 단배체체 간의 조절을 또 추정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대사체학문은 크게 두 개 어프로치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는 정량적인 방법으로 이제 연구를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키모 매트릭 그래서 특정 패턴을 파악을 해서 이제 바이오 마커를 찾는 그런 이제 연구법 방법으로 이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량적인 연구방법 quantitative 메소드 같은 경우는 먼저 모든 가능한 피크를 다 동정을 합니다 아이디를 하는 거죠 여기 있는 ppt 파일에 보면 ppm 이라고 돼서 아마 이것은 이제 NMR에서 나온 데이터인데요 이 NMR에 있는 하나하나 피크가 특정 물질을 대변하는지 다 표준품을 이용해서 비교를 해서 왼쪽 아래에 있는 것 같이 이렇게 피크가 피크가 어떤 물질인지 히프레이트인지 퍼마레이트인지 우레아인지 하나씩 다 이렇게 동정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걸 통계 처리해서 특정 메타볼리즘이 어떻게 바뀌는지 패스웨이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이것을 하나하나 이제 이렇게 동정하고 분석하지 않고 통계적으로 서로 다 비교를 해 본 거죠 전혀 모르고 이 어떤 피크가 어떤 물질인지 모른 상태에서 뭐든지 다 비교를 해 보고 그 물질 그 피크 중에서 가장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 피크를 몇 개를 잡아서 이 피크들이 특정 그룹 예 특정 군집을 잘 디스크리미네이션 해 준다 구별을 해 준다 라는 것을 찾아내는 거죠 예 그렇게 잘 구별해 줄 수 있는 바이오 마커들을 찾아내는 그런 연구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이오 마커들을 찾아내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병을 진단하거나 예측하는 게 가능하고요 그리고 상품의 진위 여부 그리고 오리진 이란에서 재배된 건지 한국에서 재배된 건지 뭐 그런 것들도 예 판단이 가능하고요 예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바이오 마커들을 예 지표물질들을 예 연구할 때 예 쓰는 방법이 키모 매트릭 메소드 패턴을 이제 예 읽어내는 거고요 또 한쪽 방법은 예 정량적인 방법 그래서 모든 물질들을 어 다 안 상태에서 예 통계 혹은 예 패스웨이 아날리시스를 해서 메타볼리즘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는 이 두 가지 이제 큰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오른쪽 방법 예 오른쪽 방법은 이제 어 언탈게티드 예 메타볼믹스라고 하고요 예 언탈게티드 어 메타볼믹스 같은 경우는 음 특정 어 특정 물질에 예 관심을 두지 않고 전체 물질들을 예 그냥 물질 이전에 이제 하나하나 크로마토그램의 피크들을 연구를 한 다음에 그 피크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예 바이오 마커들을 뽑아내는 예 선정하는 그런 연구들을 이제 보통 언탈게티드 어 메타볼믹스라고 하고요 그리고 어 앞 이 퀀티테이티브 메서드는 음 탈게티드 예 오프로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어떤 물질이 대충 변하는지 예 대충 알고 그 물질들을 예 그 물질들 세트를 예 추출해서 이제 그 물질들 위주로 보는 거죠 자세히 얘기해 드리면 예 언탈게티드 예 비표적 예 대사체학은 전체적인 흐름은 어 먼저 추출합니다 샘플을 샘플에서 예 추출해서 그리고 뭐 센티퓨즈 같은걸 해서 상등액을 얻고 그 상등액을 음 필터링해서 이렇게 LC매스나 GC매스로 데이터를 예 만들게 돼요 이런 크로마토그램이 나오게 되면 이 크로마토그램의 피크를 예 소프트웨어적으로 하나하나씩 이렇게 예 디텍션하고 예 예 잘 정렬을 합니다 잘 정렬을 해서 엑셀파일에 하나 쫙 이렇게 정리를 해요 그럼 이 투 디멘션으로 만들어진 엑셀파일 그러니까 이렇게 샘플들과 그리고 하나하나의 피크들 예 이렇게 만들어지는 어 음 2차원적인 엑셀파일을 가지고 통계처리를 합니다 통계처리를 해서 어 주요인 분석이라든지 어 다른 예 PLSDA 혹은 다른 이제 다별량 통계 방법을 이용해서 어 군집이 이렇게 잘 구별이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이 군집을 두 개의 그룹을 잘 구별할 수 있는 대사체를 어 대사체가 무엇인지 그래서 헬티 그룹이랑 예 캔서 그룹이랑 이렇게 어 어 구별할 수 있는 대사체 예 지표 대사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통계적으로 돌려 돌려서 어 나오는 미지의 대사체를 다시 예 엘시메스와 지시메스로 예 지시메스로 가서 그 정보들을 하나씩 다시 읽어보는 거죠 그래서 그 추려진 선정된 4개나 뭐 10개 정도의 어 대사체를 동정하는 것이 예 언탈게티드 메타보루믹스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모든 물질 피크에 대해서 모든 이름을 다 알 필요가 없는 거죠 예 그리고 그런 전혀 이제 편견이나 바이어스를 가지지 않고 예 시작을 하는 거죠 그에 반해서 이제 타게티드 메타보루믹스 타게티드 가 있어요 타게티드 메타보루믹스 는 어떤 생리나 유전자가 유전자에서 바뀌는 생리활성이 대충 추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추정되는 물질들을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요 시그마나 시그말드리치에서 사서 라이브러리를 만들고 그 표준품 먼저 돌려서 몇 분에 이런 물질이 나오는지 다 입력을 해놔요 그런 다음에 미지의 샘플 언론 샘플들을 이제 기기에다가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 언론 샘플들이 이렇게 피크가 하나씩 잡히겠죠 이미 알고 있는 물질들 관심있는 물질들을 다 정보를 입력해 놨기 때문에 미지의 물질들 중에서 그런 표준품하고 정확하게 매치가 되는 것들은 그 물질이 이 피크가 특정 물질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각 물질별로 물질의 함량을 측정을 합니다 그 검양선을 표준 검양선을 기준으로 추정을 하고 정량을 합니다 그 정량한 데이터를 가지고 통계 처리도 하고 Pathway Analysis 물질돼서 어떻게 바뀌는지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Targeted Metabolomics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게 Targeted Metabolomics 혹은 Untargeted Metabolomics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특정 실험 디자인에서 실험 디자인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원인이 어디 어디서 오는지 대충이라도 알고 있으면 이제 Targeted Metabolomics 로 갈 수가 있고요 이게 아주 확실하면 정말 Targeted Metabolomics 로 가면 되죠 그래서 그 물질을 측정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뭄 스트레스 드라우 스트레스에 의해서 많이 변하는 물질이 아미노산 중에서 프로린이라는 게 있는데 그 프로린을 측정을 하면 돼요 가뭄 스트레스에 의해서 어떤 물질이 변하는지 아미노산 중에서 프로린을 측정을 하면 되는데 그렇게 가는 방법을 Targeted Metabolomics 하지만 Targeted Metabolomics 로 가게 되면 프로린 혹은 아미노산 전체만 측정을 했기 때문에 다른 성분들은 측정을 안 했어요 그래서 다른 성분들이 어떻게 바뀌는지는 전혀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알고 있는 데이터를 확인하는 용으로는 매우 좋지만 Targeted Metabolomics 로 갔을 때 다른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정보들 전혀 모르는 정보 정보들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정보들의 한계 때문에 놓치는 놓치는 물질이나 중요한 지표 물질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Targeted Metabolomics 도 굉장히 많은 라이브러리를 모으고 주요한 물질들을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서 미리 검양 곡선 검양선을 만들어서 물질들을 측정하면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겠죠 100개 200개 이렇게 얻은 데이터를 가지고 생리 활성 생리 활성 생리 활성이 아니라 바이오 신테시스 생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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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조절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런 것들 연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Targeted Metabolomics 는 그런 이제 Metabolomics 로 물질대사를 알아보고 싶다 어떤 패스웨이가 영향을 받았는지 알고 싶다 하고 그런 목적이 있을 때는 Targeted Metabolomics 로 가는거죠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음 원인과 결과가 확실하게 알아서 이것만 측정하면 된다 라고 됐을 때는 Targeted Metabolomics 혹은 원인과 결과를 잘 모르지만 음 이 전체적인 어 물질대사에 관심이 있을 때 그 물질대사에 관심이 있을 때는 이제 Targeted Metabolomics 로 가는 거죠 어 그에 반해서 어 어 전혀 이제 원인과 결과를 모를 때 전혀 모르는 문제를 해결할 때는 가능한 모든 물질들을 다 추출해서 Untergeted Metabolomics 로 가게 되면 예 전혀 이제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그런 음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것이 이제 이 Targeted 와 Targeted Metabolomics 음 표적화된 대사체학 그리고 비표적화된 비표적 비표적 예 대사체 분석 간의 차이점이에요 음 금방 이제 예 그 표적화된 표적화된 분석 예 Quantitative 분석이 표적화된 분석의 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어 Chemometric 이라는 것이 이제 비 Untergeted Method에 가깝죠 그래서 Targeted Method로 이제 어 그런 실험을 진행할 때는 각 물질별로 각 피크를 아이디를 할 필요가 없죠 아이덴티케이션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물질인지 동정할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컴파운드가 예 농도가 어떻게 된지도 일단 처음에는 예 중요하지 않고요 그리고 어 컴파운드 레인지가 어떤지도 예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가장 중요한 것은 어 샘플 간에 이제 음 얼마나 균일한지 예 균일한 상태에서 서로 이제 비교를 할 하는게 이제 중요하고요 그리고 음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음 이 진단을 할 수 있는 이 패턴을 진단할 수 있는 특정 물질을 알게 되고 어 음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트레이닝 세트를 만들게 되면 예 어 조기 예 병의 병이나 이제 암을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음 지표 물질들을 예 선발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알차이머라든지 음 아니면 다른 암 암 특정 암들 유방암이라든지 전립선 암들을 조기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면 예 굉장히 파급 효과가 크죠 예 예 그에 반해서 이제 에 퀀티테이티브 메소드 같은 경우는 물질 하나하나를 이제 픽 하나하나를 다 예 동정을 해서 알아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어 컴파운드를 예 정량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농도가 어느 정도인지 예 아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어 샘플별로 음 굉장히 다양한 이제 예 그 컨디션 예 환경이나 이제 상태나 그리고 이제 농도 농도가 이제 굉장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 아미노산이랑 어 아미노산이랑 그리고 어 당이랑 한꺼번에 측정을 하고 싶다 그러면 어 어 당은 피크가 이렇게 예 높은 데 반해서 아미노산이 굉장히 낮아요 예 볼 듯 말 듯 이렇게 낮기 때문에 어 그 피크들을 이제 한번에 예 당의 초점을 맞춰서 예 정량을 하다보면 예 아미노산은 거의 노이즈에 묻힐 수도 있어요 예 그런 단점도 있고 그리고 라이브러리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음 크지 않으면 모든 물질들을 다 예 동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동정할 수 없는 특정 물질이 혹시나 이제 지표물질로 굉장히 중요하게 쓸 수 있는 물질도 예 물질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견 약간 편견이 이제 가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메타볼믹스가 크게 두 가지 어프로치로 나눠지는데 예 그런 이제 목적이 어떠냐 예 예 물질대사에 관심이 있느냐 아니면 바임워커를 통해서 뭐 어떤 거를 예측하고 하는데 진단하는데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서 예 분석이 진행되는 게 크게 달라집니다 음 이런 메타볼루믹스도 이제 또 또 다른 개념들이 있어요 그 어느 정도의 에 기피로 어느 정도의 커버리지로 예 많은 물질들을 이제 예 예 추출하고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메타볼믹스도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데요 음 먼저 굉장히 특이한 예 관심이 있는 예 스페시픽한 메타볼룹 예 패스웨이를 알고 싶다 예를 들어서 이제 리피드의 변화를 알고 싶다 그래서 리피드만 다 추출을 하는 거죠 리피드는 공통적으로 어 넌폴라한 예 비극성 물질들입니다 그래서 핵산이나 클로폼이나 다이크로메탄으로 예 추출을 한꺼번에 다 할 수 있죠 그래서 리피드만 한꺼번에 다 모아서 음 특정 예 물질대사를 보고 싶다 예 이럴 때 어 이런 것을 예 메타볼릭 예 프로 프로파일링 이라고 해요 그래서 전체 물질을 보는게 아니고 예 특정 어 작은 세트 예 메타볼믹스 예 전체의 대사체 세트 중에서 예 리피드 하나만 하나만 보겠다 하면 이제 그런 것을 프로파일링 메타볼릭 프로파일링 이라는데 다른 예를 하나 들으면 어 인삼의 모든 진세노사이드를 보겠다 뭐 이것도 이제 메타볼믹 에 프로파일링이 되겠고요 그리고 배축과 식물에 있는 어 항암 항암작용도 하고 또 향기물질도 되는 어 글루코슐레이트 예 굉장히 다양한 글루코슐레이트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정 어 추출 방법으로 뭐 특정 추출과 예 정제 방법으로 모든 글루코슐레이트를 한번에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모든 글루코슐레이트를 보겠다 음 그러면 메타볼릭 프로파일링 입니다 음 하지만 그게 아니고 어 아주 적은 적은 숫자에 예 음 관심있는 물질만 보겠다 그러면 메타볼릭 예 탈게팅이 되는거죠 메타 특정 물질만 보겠다 그래서 음 사실은 이제 메타볼릭 어 프로파일링이 예 저기 탈게팅 보다 더 이제 상위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더 큰 개념입니다 음 음 예 더 큰 개념이고 예 어 메타볼릭 예 핑거프린트라는 게 있어요 핑거프린트 같은 경우는 예 전반적인 글로벌한 메타볼라이트 예 전체적인 메타볼라이트를 예 컴포지션을 이제 보는 건데 어 이것은 이제 뭐 핑거프린트 예 예 음 이런 것들은 이제 샘플 간의 차이점들을 이제 패턴들을 이제 보기 위해서 예 조성들을 예 조성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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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물질들을 측정해서 그 조성들의 차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샘플 간의 특정 그룹 간의 차이를 보는게 메타볼릭 핑거프린팅 이라고 해요 음 그리고 메타볼릭의 풋 프린팅 이라는 게 있는데 말 그대로 이제 예 족적이죠 예 어 특정 어 뭐 미생물이라든지 아니면 뭐 특정 어 식물들이 예 자랐던 자리에 예 보면 네 그런 생물들이 만들어서 이제 밖으로 분비하는 그런 대사체 물질들이 있어요 그 대사체 물질들을 이제 핑거프린팅 하는 거죠 근데 어 그 식물들은 이미 예 뭐 계속 있거나 음 어 있거나 없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식물체 안에 안을 이제 측정한 게 아니고 밖으로 나오는 엑스트라 셀룰러 예 식 세포 밖의 물질들을 예 측정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 푸 프린팅이라고 하는데 음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어떤 세포들이 어떤 것 어떤 물질을 이제 밖으로 내놓는 지 주로 이제 미생물이 될 수가 있겠죠 아니면 이제 식물체에서도 이제 특정 물질을 예 바꾸어 내보냄으로 해서 미생물들을 유인하거나 아니면 주변에 이제 생물체의 생물체가 자라는 것들을 이제 조절을 조절을 예 하거나 그 다른 생물체 생장과 조절에 예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겠죠 예 그런 물질들을 이제 어 타감 작용 물질 혹은 알레르 파티 물질이라고 하는데 예 그런 쪽에 연구를 할 때 이제 메타볼릭 예 푸 프린팅 이라고 이제 해서 그런 개념이 예 쓰입니다 어 이런 다양한 음 물질들을 예 추출할 땐 굉장히 음 고려해야 될 점들이 많습니다 예 조직을 얼마나 아 음 균일하게 마세를 할 건지 그리고 충분한 샘플이 있는지 그리고 추출하는 방법이 어 정량적으로 바른 지 그리고 최적화 돼 있는지 음 그래서 샘플 타고 6매 사이의 비율이 뭐 1대 10 인지 1대 20 인지 어느 정도로 어떤 비율로 하면 가장 어 샘플에 있는 예 대사체를 충분히 추출해서 정확하게 농도를 알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대사체를 잘 분리를 할 것인지 일단 어 분석을 하려면 분리를 하고 거의 싱글 컴파운드로 나왔을 때 그 물질을 이제 이제 아이디를 할 수가 있거든요 동 동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분리를 잘한 것도 문제고 그 다음에 동정한 것도 문제고 그리고 어 굉장히 많은 샘플들을 어떻게 하면 4 하이트루프스로 음 하이트루프스로 빠르게 신속하게 분석할 것인지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죠 어 그래서 맥 음 바이오 케미컬 프로팔링 프로팔링 음 프로팔링 맵핑을 통해서 이제 메타부 메타볼릭의 패스웨이를 알아보는 어 그런데 관심이 있으면 예 전체 에 물질 모든 물질들을 다 봐야겠죠 그래서 어 세컨드리 메타볼라에 관련된 바이오 신테시스 그리고 리피드 그리고 칼 바이드레이트 그리고 바이오 디라데이션 오브 어 세노 바이오틱스 그리고 뭐 비타민 이라든지 예 그런 물질들 아미노산들 그리고 에너지와 관련된 그런 메타볼리즘 들 이런걸 전체 모두 추출을 할 수 있으면 어 패스웨이 어널리시스 를 할 수 있어요 특정 환경에 대해서 식물체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어떤 물질이 아 예를 들어서 드라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프롤린 이란 물질이 많이 만들어져서 어 밖으로 이제 빠져나가는 어 물을 최대한 이제 더 잘 가지고 있기 위해서 폴리란 물질을 만들어내고 폴리한 물질이 물을 최대한 이렇게 에 에 흡수 에 흡수해서 이제 어 보수 에 흡착돼서 이제 물을 보유하려고 하는 뭐 그런 성질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프롤린 이란 물질 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테더 으 가문과 관련된 그런 다양한 생리적 반응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그런 메타볼리즘에 관심이 있으면 내 전체적 굉장히 많은 물질들을 어 으 아이디를 하고 라이브로 인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제 미제 샘플을 측정하면 메타볼리즘의 변하는 걸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런 방법은 전체 메타볼루믹스를 예 다 모두 정량 하는 것이 가능한가 라는 또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특수한 점이 있습니다 다른 오믹스와 비교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dna rna 추출 을 해서 뭐 연구를 하는 지노믹스 와 아 그리고 첫 프로테더 트랜스크립토믹스 와 비교를 했을 때 메타볼믹스는 에 특수한 점이 으 dna와 rna는 한 조건으로 모든 rna와 모든 종류의 dna를 추출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rna와 dna는 거의 구조적으로 비슷합니다 하지만 대사체에 있어서는 한번에 모든 물질을 추출하는 것은 거의 불가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수용성 물질이 있고 지용성 물질이 있고 그 휘발성 물질도 있어요 그래서 물로 추출하면 물에 녹는 것들 예 라미노산 그리고 당 유기산 이런 것들이 예 추출이 될 거고 물에는 예 지지 성분들이 잘 예 추출이 잘 안되겠죠 그래서 물은 뭐 핵산 이라든지 클로폼 이라든지 다이크로 메탄 같은 예 지질성 예 지질을 잘 루 에 추출하는 지용성 성분을 잘 추출하는 비극성 용매들 넌폴라 솔벤트를 써야 되는 거죠 핵산 클로폼 이런 것들 그렇다 보니까 어 이 때 메타볼믹스는 음 한번에 모든 물질을 예 추출할 수 없다는 예 좀 태생적인 한계가 있어 항문 항문의 태생적인 한계가 있고 그리고 이 수용성 물질 그리고 에 비극성 물질 그리고 휘발성 물질 이것이 다른 성질의 물질들을 한 번에 다 또 분석할 수 있는 기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용성 물질은 예를 들어서 l hplc 나 lc매스로 분석을 주로 하고요 그리고 넌폴라 물질들 어 약간의 저분자이면서 넌폴라 지질들 이런 것들은 gc매스로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휘발성 물질들에 예를 들어서 털펜오이드 허브에 있는 그런 에센셜 오일 같은 것들 아니면 지방산이 분해돼서 나는 그런 이제 그 말론 알데아이드 mda 라든지 뭐 시큼시큼한 그런 냄새들에 휘발성 있는 그런 물질들은 또 gc매스로 혹은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gc로 분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 모든 대사 체를 에 모든 대사 물질을 한번에 측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없다는 것도 에 좀 대사 대사체학의 한계이자 또 발전에 좀 큰 걸림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물질들을 예 음 추출해서 에 메타볼리즘 을 에 메타볼리즘의 변화와 차이를 보려고 할 때는 많은 물질을 7 음 추출하면 할수록 예 정확도가 떨어지겠죠 예 하지만 음 약간의 정보가 있어서 아 어떤 환경에서 어떤 환경에서 이런 물질이 변하더라 하고는 어떤 유전자를 어 오브 익스프레션 하든지 낙가 오드 시키면 어떤 물질이 변하더라 하는 어느 정도의 정보가 있으면 어 특정 척에 메타볼리즘을 측정하면 되겠죠 그래서 메타볼라이트 프로파일링 혹은 뭐 리피도 믹스 리피드 만 측정하는 이런 쪽 연구로 하게 되면 어 모든 리피드는 이제 비극성 물질이니까 그 비극성 물질을 한꺼번에 측정해 추출도 가능하고 분석도 가능해요 그래서 어 정확도는 올라가고 그리고 커버리지는 살짝 줄지만 여전히 예 목적에 에 목적에 따라서 예 예 실험은 차에 잘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더욱더 3 세밀하게 들어가서 특정 음 지방산이 변하더라 라는 라는 정보가 있다면 몇 개 지방산들만 측정 을 하면 아주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선 뭐 많은 예 논문들 읽어서 문헌 서치가 먼저 있어야 되고 어 그럼 문헌 서치 에어 에서 이런 특정 타겟 에 표적 물질들을 어떻게 분석하는지 분석 법이 나와야 되요 으 메타볼믹스는 분석 법들이 굉장히 당합니다 예 휘발성 물질 비 어 넌폴라한 그냥 지 지용성 물질 그리고 수용성 물질 이러구 이런거에 따라서 예 특성에 따라서 운석하는 방법과 추출한 방법 이런 것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어 메타볼믹스 라는 학문 자체가 다른 오믹스와 는 조금 다른 예 음 구조적인 태생적인 문제점도 있고 태생적인 한계점도 있어요 음 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메타볼믹스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해서 특히 이제 2005년 이후에는 메타볼믹스 라는 학회도 만들어지고 또 관련된 많은 좋은 툴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써머리를 해보면 음 타겟 아날리스에서 메타볼라이트 프로파일링 그리고 예 전체 예 메타볼라이트를 보는 예 글로벌 메타볼믹스 예 어 홀 예 set of 메타볼라이트 올 메타볼라이트 모두 보는 그런 실험에서는 예 이 많은 물질 보면 볼수록 예 에큐레스는 떨어진다 예 정확도는 떨어지지만 예 더 많은 물질을 볼 수 있고 더 많은 물질을 어 추출하고 분석합 함으로 해서 물질 대사나 전체적인 변화를 볼 수 있는 거죠 나무 하나하나를 보는 것이 아니고 예 숲을 보겠다는 거예요 메타볼믹스는 예 기존에 나의 나무가 이런 색깔이구나 이 나무는 이런 색깔이구나 어 그렇게 보 보던 것을 이제 에 드론을 띄워서 높은 곳에서 예 나무 전체를 예 보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아 이 숲은 예 전반적으로 초록색이고 어떤 부분은 음 노란색 인 그런 아 그런 나무들이 있구나 하고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어 그럼 근본적인 메타볼믹스의 이제 한계점 이라든지 그런 어려운 점들 예 그런 것들을 이미 얘기를 다 했습니다 예 여기 영어로 적혀 있는 부분이 예 그런 부분이고요 예 다른 오믹스와 예 비교했을 때 그런 태생적인 추출과 분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 서머리를 해보면 음 2005년 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메타볼라이스 굉장히 많이 메타볼믹스가 좋은 툴도 많이 나오고 소프트웨어적으로도 이제 기계적으로 많이 발전을 했다고 해도 예 예 그래도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요 예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만 예 이 메타볼믹스 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 어 생명체의 생리 활성 생리 변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그리고 환경의 역량과 유전자의 역량 을 예 본 데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하나하나의 대사체 자체가 예 하나의 에 언어가 되고 하나의 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프롤린 아까 전에 얘기하면 예 수분을 이제 좀 더 많이 예 음 가죽을 있을 수 있게 오스모틱 스트레스를 이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아 프롤린이 증가하면 어 무언가 그런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있구나 오스모 오스모틱 스트레스를 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짐작을 할 수가 있고 어 특정 유전 물질의 특정 물질 글루타치온 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어 해독 작용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아 어떤 특정한 스트레스 에서 아 음 프리라 디컬이 많이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어 산화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추정할 수 있죠 특정 어 메타볼라잇들이 에 메타볼라잇의 특정 대사체들이 가지고 있는 어 그런 기능적인 특성들을 가지고 생리적으로 생리적인 분석이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음 예 결론은 예 요약은 메타볼믹스가 그렇게 쉽지 않은 항문 이라는 것은 이제 메타볼믹스 메타볼룸 자체가 이제 굉장히 복잡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기술로 예 모든 것을 이제 분석하기 힘들다는 예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어 메타볼믹스 어떻게 보면 예 음 여러가지 경험과 지식이 많을수록 이제 더 잘 분석할 수 있는 그런 항 어 학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이 이제 어 오늘의 강의 요약이 고요 마지막으로 음 음 이 최근에 들어서 이제 그 소프트웨어적으로 굉장히 많이 예 발전을 했다고 하는데 음 그 발전 성과 중에 가장 큰 것이 아마 어 메타볼나 리스트 라는 웹 웹 서버에서 돌아가는 그런 어 통계 프로그램일 겁니다 예 음 앞서서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메타볼나 리스트 라는 어 2 웹 페이지에 들어가서 기본적으로 이 메타볼나 리스트 에서 할 수 있는 분석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 어떤 분석들이 가능하며 어 어떤 의미를 어 또 예 주는지 예 한번 시연을 해 보겠습니다